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뭔데 이건? 실화야? 아니 뭐냐 이거? 게임 4 대 5야? 아니 카더스 형 바텀에 간다고? 나를 납두고 뭐야 저 대체? 이 게임 뭐야? 이 3명 뭐야? 왜 바텀에 가서 죽어주지 여기서? 여기서 위로 오면은 더블킬의 선택이고 여기 가면은 죽는 선택인데 GG! 뭐야 12분이야 아직도? 제발 끝내줘 게임 제발 끝내줘 게임 음 햄스터 이름 흠 흠 오리아나 오늘 안에 이기겠지? 2판에 이겼다 2판에 이겼다 2판에 이겼다 흠 흠 흠 흠 흠 에이 감사합니다 쓰읍 바로 이 게임 해야지 플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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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쓰는데 만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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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 왜 캐슬 죽어라 만더가 나이스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뭐야 아래로 갔잖아 어 어 어 죽어네 어 죽어네 야 아 으음 흠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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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내심도 없어 심지어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? 썰는 해 이거 못 이겨 이 게임 이 게임 제대로 신이 와도 못 이겨 제발 아니 뭐야 거절은 아니지 아 클릭 잘못했어 아 이게 죽는다고? 뭐하지 재밌는거 없나 서폿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